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보험금 선정 방법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뭐 간략하게 다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 그렇죠? 조사 방식 다 암기하셔야 되고 계산,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계산이 주잖아요. 그렇죠? 15점짜리 5분대 7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점짜리에서 대부분 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하셔야 되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 재파종 보험금. 재파종 보험금은 마늘에 해당하죠. 마늘에 해당하고 35%에 됩니다. 그래서 시마르당, 중요한 게 여기 시마르당이라는 거죠. 시마르당. 그래서 기준이 시마르당이기 때문에 시마르당은 천제곱미터예요. 천제곱미터. 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 가입면적이 그렇죠? 가입면적이 만약에 500제곱미터였다. 그렇죠? 그때 조사를 했더니 출현주가 그렇죠? 출현주가 뭐 2만주 나왔다. 2만주가 나왔다 치면 천제곱미터. 그렇죠? 10아르당을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환산해서 그렇죠? 환산해서 2만주에다가 2만주에다가 그렇죠? 환산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환산. 그러면 500제곱미터니까 500제곱미터니까 1000제곱미터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환산을 해서 간다. 그래서 환산 같은 경우는 출현주 곱하기 가입면적. 실제 견제 면적에 그렇죠? 가입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면 돼요? 1000제곱미터 들어가면 이렇게 약분돼서 그렇죠? 10아르당 출현주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산식화 만들기보다는 산식화 시켜서 만들기보다는 그냥 10아르로 변경해서 한다. 한 방식을 선택하셔도 될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하면 비례식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비례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입면적 이걸 기준으로 그렇죠? 가입면적 기록으로 1000제곱미터 그래서 출현주 1000제곱미터에 3만주 이렇게 비례관계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환산하는 형식의 문제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여러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만 두시면 될 거 같아요. 환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바르당 3만주 기준으로 출현을 얼마큼 했는지 해서 표준 출현 피해율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의 35% 그래서 표준 출현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시바르당 3만주 기준으로 나타난 주수를 계산을 합니다. 3만 빼기 시바르당 기준 출현 주수를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식 그렇죠? 재정식 양배추에 해당을 하고요. 자 보상하는 손해를 해서 면적 피해율을 계산하죠. 그래서 조사 방식에도 면적 피해율을 조사를 하죠. 그렇죠? GPS 면적 측정기를 이용해서 피해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의 20%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5%, 20% 벼 같은 경우, 이향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향블룡, 이향지파블룡 같은 경우는 10%였고요. 그 다음에 제2향재지파, 제2향재지파 같은 경우는 25%였죠. 그래서 10%, 25%는 벼 그 다음에 20%, 35%는 양파, 마늘과 양배추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식 보험 같은 경우는 면적 피해율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2향재지파 같은 경우도 면적 피해율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면적 피해율을 계산해서 환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경제학불농보험금, 경제학불농보험금 같은 경우는 차를 제외한, 그렇죠? 밭작물에서는 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자기부담비율별 취급비율이다. 그래서 이 취급비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100에서 100%에서 자기부담비율 자기부담 비율을 얼마로? 그렇죠? 2로 나눈다. 2로 나누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15% 하면 수학불농, 그렇죠? 수불, 수학불농이 된다는 거죠. 그때 이때 나머지는 짝수이기 때문에 10%, 20%, 30%, 40%는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눠도 소수가 안 생기는데 이 15%형만, 그렇죠? 15%형만 소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5%형은 100에서 15% 차감해서 2로 나누면, 그렇죠? 2분의 85%에서 42.5%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까요? 42%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버림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자기부담비율을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학감소보험금 수학감소보험금은 수학감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단, 그렇죠? 단위면적당, 그렇죠? 단위면적당 평년수학량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사대상주수를 구합니다. 이 조사대상주수에는 실제 경제학면적, 고사주수, 타작문 및 미보상면적, 그 다음에 기수학면적을 계산을 하죠. 이때 타작문 및 미보상, 기수학면적 같은 경우는 보상을 안 하죠. 보상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 면적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죄에 의해서 얘는 보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피해 수학량을 구하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옥수수는 나중에 단위면적당 평년수학량이 아니라 표준수학량에다가 고사 면적을 구해서 피해 수학량을 할 때 추가적으로 산출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수학량에서는 타작물면적, 미보상면적, 기수학면적에는 단위면적당, 그렇죠? 단위면적당 평년수학량을 곱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수학량을 추가한다. 이러한 죄가 없었다면, 그렇죠? 보상하지 않는 죄가 없었더라면, 수학하지 않았더라면 평년수준만큼은 수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기본틀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기본틀이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표본구간의, 표본구간의 수학량, 무게에서 표본구간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단위면적당, 그렇죠?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학량이 나오죠. 자, 이 수학량에다가, 그렇죠? 이 수학량에다가, 여기에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면적을 대표하는 거죠. 조사 대상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표본구간에서 나온 수학량은 이 조사 대상면적에서 나온 수학량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 값들을 그대로 조사 대상면적에다가 곱하는 거죠. 거기다가 누구를? 지금 말씀드렸던 보상하지 않는 재해, 그렇죠? 보상하는 재해의 원인이 없었더라면 단위면적당 평년 수학량만큼은 추가됐을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타작물면적, 미보상면적, 기수학면적을 추가해서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이 값이 뭐다? 수학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밭작물 똑같이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죠? 표본구간의 수학량, 표본구간의 무게를 과연 품목별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은 수학량을 조사하는 방식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계산을 한다. 그래서 수학량 표본주사시 해었고 나와 있고요. 표본주사시 표본구간의 수학량의 합계, 그렇죠? 표본구간에서 걷어들인 모든 작물의 무게를 그 구간의 모든 면적으로 나눠주면 단위면적당 단위면적당 표본구간에, 그렇죠? 표본 단위면적당 수학량이 나오겠죠. 그때 이 단위면적당 표본의 수학량은 어디서 나왔다? 그렇죠? 조사 대상주수를 대표하는 대표로서 나왔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면적을 곱해서 환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그렇죠? 눈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수학량이었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보상하는 이의 원인, 그렇죠? 보상하는 이의 원인으로 보상하는 이의, 그렇죠? 타작물을 심었거나 아니면 다른 제외, 사람의 인사사고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죠? 자연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의해서 죽은 면적 또는 이미 수학한 면적, 이미 수학한 면적은 실질적으로 기수한 면적이라고 하지만 그 면적에 우리가 갔을 때 장물이 있었는지 어떤 장물이 있었는지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자는 계약자는 조사를 받기 이전까지는 조사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 장물을 수학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계약자의 의무죠. 그 의무를 혜태했기 때문에 거기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량 조사 같은 경우는 수학 직전에 이루어지는 조사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농협에 언제 언제까지 수학을 할 거니 그 전에 조사를 해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적기를 판단해서 그 적당한 시기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수학을 해버렸다면 그렇죠? 이미 해버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수학 면적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 얘 같은 경우는 평년 수준의 그렇죠? 보통의 제외가 있을 때 평년 수준의 수학량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평년 수학량에서 실제 경쟁 면적으로 나눠주면 그렇죠? 1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1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1은 생략하죠. 1제곱미터당 평년 수학량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1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1을 이걸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이 1을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위에서 1은 생략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속 20km per hour hour 했을 때 여기 1 생략돼 있는 거예요. 원래 1이 있어야 돼요. 1시간당 20km 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렇죠? 수학에서는 단위를 쓸 때 1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모른다. 기본이 되는 단위라는 말을 써요. 단위. 그래서 반지름이 1인원을 단위원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표본 구간의 수학량을 과연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감자 나왔어요. 그래서 표본 구간별 작물의 무게의 합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 같은 경우는 정상을 파악을 하죠. 정상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50%형 피해를 보죠. 50%형 피해는 5cm 미만이거나 그렇죠? 5cm 미만이거나 또는 50%형의 피해를 입은 감자 이때는 50%형을 적용을 합니다. 50%형 그래서 거기다가 곱하기 0.5 자 그 다음에 병충해의 입은 그렇죠? 병충해의 중량 병충해 중량까지 다 합산한 것을 우리는 표본 구간에 그렇죠? 표본 구간에 수학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병충해 같은 경우는 병충해 같은 경우는 원래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정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상 원래는 병충해를 병충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 정상 무게를 그냥 넣어야 되는 거죠. 원래 근데 감자는 감자는 병충해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함을 다 시킨 다음에 그렇죠? 다 시킨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인정되는 그렇죠? 우리가 피해로서 인정하는 인정 부분만큼 인정하는 부분만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외시킬 거예요. 제외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 입은 그렇죠?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에서 감수된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그렇죠? 병충해 입은 개경의 무게 병충해 입은 개경의 무게 그러니까 개경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병충해 무게 중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표본 구간별로 구간별로 병충해가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병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산정을 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거기다가 손의 정도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정 비율 그렇죠? 인정 비율을 곱해서 병충해 입은 무게에 대한 인정 하는 정도를 파악을 한다. 그럼 이 값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수확량에서 제외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식을 보시면 산식을 보시면 피해율을 계산할 때 감자는 피해율을 계산할 때 평수 미 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뭐였어요? 병충해 감수량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 병충해 감수량 부분을 여기 수확량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묶어내면 수확량 더하기 미보수한 감수량 빼기 병충해 감수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여기에 지금 수확량에 병충해 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확량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을 때 인정받은 그렇죠? 손해 정도 비율이 인정 비율에서 인정받은 무게만큼 어떻게 했다? 차감시키겠다. 차감시켜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자의 표본 구간의 수확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양배추 양배추는 표금과 별 정상의 양배추의 무게 80%형 그렇죠? 80%형인데 80%가 뭐예요? 피해잖아요. 80% 피해 피해가 80% 자 피해가 80%면 다시 말해서 20%가 정상 20%가 정상 그렇기 때문에 얼마 곱합니까? 0.1을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양배추는 정상의 무게 그렇죠? 80%형 피해의 무게에다가 곱하기 그렇죠? 80%형 피해의 무게에다가 0.1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본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차 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써 있어요. 표금부간별로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수확한 새싹의 수로 나눈 값에 그렇죠? 기수확한 새싹의 수학 기수확 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더하여 산정을 한다. 자 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갔더니 수확을 했어요. 그럼 수확한 새싹의 무게가 있겠죠? 수확한 새싹의 무게 이 무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확한 새싹의 개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확한 새싹의 무게와 수확한 새싹의 개수를 나눠줘요. 여기 나와있죠?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수확한 새싹의 수로 나눈 값에 나눈 값이죠? 이 나눈 값에다가 어떻습니까? 기수확한 새싹의 수호 이 값에다가 이미수확한 기수확한 새싹의 수호 자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수확한 그쵸? 한 개당 개당 무게죠? 개당 새싹의 무게가 되겠죠? 그쵸? 싸게 무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싸게 무게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미 수확했기 때문에 이미 기수확을 했기 때문에 기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인정해줄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거기다 뭘 곱해줍니까? 이 자체내에다가 이번에 수확한 거 다 인정해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뭘 곱해줍니까? 기수확 지수를 곱하는 거죠. 기수확 기수확 지수 그래서 기수확 지수는 지금 표 보시면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의 90% 정도 이상은 90% 가까이는 다 인정을 하되 그쵸? 기수확 비율에 의해서 기수확 비율에 의해서 무게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 거기다가 이미 수확한 무게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누구를 더한다? 지금 수확한 새싹의 그쵸?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합산하면 이미 수확한 새싹의 무게에 이번에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합쳐서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구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래서 차는 다음같이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양파 자, 마늘양파 같은 경우 보시면 자, 마늘양파는 비례 추정지수에 1을 더하여 그렇죠? 비례 추정지수에 1을 더하여 적정한 수확시키가 되지 않았을 때 그쵸? 일자별로 비례 추정지수가 있다는 거죠. 지수를 추정해서 정리를 하자. 자, 그래서 마늘같은 경우 무게를 마늘양파 무게를 합산을 해서 그래서 마늘양파 무게를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마늘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상 80%형 그쵸? 80%형 피해예에다가 0.1을 곱해 주겠죠. 그쵸? 80% 피해예을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를 곱합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비례 추정지수를 곱하자. 그러면 이제 양파가 될 거고요. 마늘은 여기 보시면 이제 난지형과 한지형 나오잖아요. 난지형과 한지형에 의해서 아, 마늘만 그쵸? 마늘만 누구를 곱합니까? 마늘만 한상 개수를 곱합니다. 한상 개수를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 고구마 고구마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의 고구마의 무게에 50%형 그쵸? 50%형에 0.1을 곱하고 80%형에는 얼마? 0.1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고구마의 무게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옥수수 같은 경우가 옥수수 같은 경우가 피해수확량을 구하잖아요. 피해수확량 옥수수 같은 경우는 피해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물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피해수확량을 구하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위면적당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표준이 되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대사면적 조사대사면적은 실제 경적면적 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사면적 기수화면적이다. 그래서 피해량을 그쵸? 인정받는 피해량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받는다. 아 고사면적에 대해서는 어떻다? 아 그 피해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본구간 표본구간 표본구간에 따른 그렇죠? 표본구간에 따른 표본구간 피해의 수확량이 있겠죠. 피해의 수확량 피해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표본구간에 면적으로 나눠주면 그가의 바로 보다 단위면적당 그쵸? 표본구간 피해의 수확량이 된다. 피해의 수확량이 된다. 당연히 표본구간이죠. 표본구간에 대한 단위면적당 피해의 수확량이 된다. 그러면 이 단위면적 피해의 수확량에다가 누구를 계산해요? 이 값에다가 그대로 이 값에다가 그대로 그쵸? 얘는 누구를 대표한다? 조사대상 면적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대상 면적을 곱해서 전체의 조사면적에 피해의 수확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제의에서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의 고사면적을 곱해서 확인을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피해의 수확량이 나올 것이다. 그럼 이 피해의 수확량에 의해서 위보상 감수량과 그렇죠? 피해의 계산을 실시한다. 이렇게 본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럴 때 옥수수 한은 100% 피해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은 50% 피해용으로 인정해서 계산을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하의의 개수에다가 그렇죠? 하의의 개수에다가 중의 개수에 0.5를 곱하고요. 거기에다가 뭐한다? 중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표준중량을 곱해주고 표준중량을 곱해주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식 밀도지수 제식 시기지수를 제식 시기지수를 곱해서 그렇죠? 표본관의 착각 피해 피해의 수확량을 구한다는 거죠. 피해의 수확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가 계산되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간다? 이 부분에 들어간다. 피해의 수확량. 됐죠? 그래서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밭작물에 대해서는 큰 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절대 계산해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팥 자 팥 그렇죠? 벼하고 똑같다. 벼하고 똑같은데 뭐만 없다? 로스율만 없다. 그래서 콩하고 팥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나오면 그렇죠? 중량의 무게가 나오면 표본구간의 중량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뭘 한다? 1- 기준함수 1분의 1- 함수율을 해준다. 이때 이때 매벼 15% 콩 14% 찰벼 밀 보리 13% 그래서 매콩 찰밀보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함수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준함수율이 여기 들어가면 14%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그래서 86%가 되죠? 86% 그래서 함수 1에서 함수별 뺀 값을 곱한 후 0.86을 나눠 산정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기준함수율 1- 기준함수율이다. 기준함수율 그렇기 때문에 0.86으로 공식을 암기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벼 밀 보리 콩 팥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 1- 기준함수율 분에 1- 함수율로 함수비율로 나눠주는데 이때 기준함수율이 되는 거는 15 14 13 론이 되겠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수소사 전수소사 시에는 전수소사는 수학량이 있잖아요. 거기다 똑같이 전체 종실의 중량에다가 1- 함수비 그렇죠. 그리고 나서 0.86을 곱한다. 아까 설명했던 1- 14% 다시 말해서 1- 기준 함수율이다. 기준함수율이다. 이와 같이 선정이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게 나머지 모틱 똑같고 단위 면접당 단위 면접 평균수학량에서 타작물 면접 미보선 면접 기수함 면접을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 공식 보시면 공식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시고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보선 감수량 평균수학량에 마이너스 수학량 조금 빠져야겠죠. 평균수학량 빼기 수학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다. 옥수수는 옥수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옥수수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피해량이라는 건 평균수학량에서 수학량을 제외시키는 게 바로 피해수학량이겠죠. 피해수학량 피해수학량이기 때문에 평 빼기 수에다 미보상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수학량에다 미보상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옥수수는 옥수수의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다 피해수학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병충해 감수량 감자 아까 설명드렸죠. 표본구간에 병충해 감수량에 합계해서 면적을 나누고 조사 대상 면적을 계산해서 나타낸다.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구간에 있는 병충해 감수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아 단위 면적당 그렇죠. 표본구간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병충해 감수량이 나오면 그거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을 해야지만 이게 전체의 병충해 감수량이 되겠다. 그렇죠. 병충해에 의해서 아트롯은 무게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 무게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병충해 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고요. 병충해 감수량 에 대한 표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말은 병충해 감수량이 돼 있는데 병충해 감수량이란 말보다는 병충해 그렇죠. 입은 무게가 되겠죠. 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같은 표는 다 같습니다. 20% 단위로 잘랐고요. 최대값을 적용한다. 1에서 20의 사이에는 20 21에서 40의 사이에는 40 이렇게 적용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음 조사를 하면 조사한 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구간이 나오고요. 1구간 그 다음에 이제 1항 그렇죠. 1항과 고랑 그래서 폭을 계산하면 그렇죠. 1항 곱하기 고랑 해갖고 두간 관계에서 계산하는 그렇죠. 고랑 해갖고 넓이 계산하는 게 나와요. 여기 넓이 계산하게끔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의 무게 50% 피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병충해 명을 적게 돼 있어요. 병충해 그럼 병충해 명을 여기다 적죠. 뭐 더덩이병 더덩이 하고 나서 이 뒤에 뭐가 붙습니까? 0% 20% 40% 60% 80% 100% 아까 손의 정도 비율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0은 없죠. 그래서 다음 같이 다음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0은 정상이기 때문에 0은 없고요. 20%서부터 시작을 하죠. 20%서부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표를 작성을 하시면 조사표를 작성을 하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쭉 구하고요. 꾹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면적 그렇죠. 5주 간격을 해갖고 주간격하고 그 다음에 고랑의 폭 이랑의 폭 그래서 이랑의 폭을 계산해서 넓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상의 무게 재고요. 그 다음에 50% 피해 감자와 그렇죠. 5cm 미마의 감자를 모아서 50% 피해엔 감자 무게를 재죠. 실제 조사 그렇게 해요. 무게 잰 다음에 그 다음에 병으로 구분되었던 감자와 따로 모아서 피해 구분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각각각 잽니다. 그래서 근데 뭐 감자에서 피해 증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한밭을 했을 때 대부분 뭐 일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덩이가 있는데 일부 조금 있어. 대부분 20%겠죠. 더덩이병이 있으면 한 20% 정도 적용되고 근데 더덩이가 너무 심해. 껍질을 벗겼는데 안쪽에도 막 벗겨있어요.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80% 60%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피해에 대해서 구분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정 비율 병은 그렇죠. 인정 비율이 적용이 되고요. 90% 70% 50% 그래서 웬만하면 이 부분은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문제에서 제시해주면 제일 좋고요. 제시 대부분 제시한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문제에서 적으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감자병 해충별 인정 비율에 따른 병을 적으시오. 해당 병들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급 2급 3급에 대해서 이거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암기 같은 경우는 미리 다 한다기보다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해갖고 달달달달 암기를 한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암기하고 잊어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기보다는 시험 보기 직전에 암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수입 감소 보장 농업수입 감소 보장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수확량까지 구하는 과정은 동일하고요. 수확량을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계산 방식이겠죠. 수입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수입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요.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기준 수입은 평년 수장 평년 수확량 그렇죠. 이 농지가 평년의 수준만큼 있을 때 평년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누구를 농지의 기준 가격으로 곱하면 기준 수입이 돼요. 그 기준 수입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조사를 했더니 평년 수확량 의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죠. 재해가 있었으니까. 그럼 재산하면 수확량이 나올 거고 미보상 감소량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수확량의 총수확량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보상하지 않은 원인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원래는 얻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산정한 거 그대로 해서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소량 해서 농지별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이건 주어져요. 가격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중에 작은 값을 곱해서 실제 수입을 구한다. 그럼 그 실제 수입을 구한 값에서 다음 같이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금은 손실 수입이 되겠죠. 손실된 수입을 기준 수입으로 나누면 수입에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같이 밭작물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